반갑습니다. EBS 토익 예상문제 특강 LC 16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실전 문제 연습 시간입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하고 평소문까지 해서 그리고 실제는 이제 Part 2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영상부터는 Part 3. 아, 조금 어려워집니다. 양도 많고 그러는데 저희는 또 유튜브 영상이니까 좀 이렇게 잘 추격하고 정의하고 핵심만 딱 모아서 이렇게 짧게 핵심의 내용을 잘 전달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끝인사는 다시 잠시 후 하기도 하고 Part 2의 마지막입니다. 자, 역시 다섯 문제 준비하고 나왔으니까 잘 풀어보시고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2! 시즌 2! The shop is open daily. No. 2. 시즌 2! could I ride with you to work tomorrow? a. 아, four-door car b. my car is in the shop c. please park on the street No. 3. B. I'll call the client about the contract change. A. Did you sign all of the pages? B. That's okay. I've just spoken to him. C. You can contact me by email. Number 4. Are you taking the train or the bus? A. Take as many as you need. B. I'd rather be on the train. C.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Number 5. There was an error in our advertisement in this morning's newspaper. A. Then we'd better inform them. B. I have my own subscription. C. Mainly local news events. B. I'll call the train. Listen carefully. 어떠셨어요? B. Part 2 어쨌든 우리 마지막 영상이니까 B. Part 2 어쨌든 우리 마지막 영상이니까 B. 5개를 다 맞았으면 너무 좋지만 B.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테고 B. 어쨌든 이제 쉬운 의문 싸움이 다 빠진 형태니까 B. 틀림 문제가 좀 나왔더라도 B.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B. 일단 잘 쫓아가세요. B. Part 3이나 Part 4까지 가서 B. 또 공부를 좀 꾸준히 하시면서 B. 다시 돌아와서 풀어봤을 때 B. 또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으니까 B. 역시 오늘도 B. 여러 가지 그동안 B. 의문 싸움이 없는 의문 B. 평소 의문에 포함되었던 B. 핵심의 포인트들 B. 잘 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B. 실전 문제를 또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1. B. 자, 1번부터 보죠. B. Do you always remember B. take vitamin B. 핵심의 내용은 B. 항상 기억해요 B. take는 내 쪽으로 취하는 거니까 B. 비타민이니까 우리는 그냥 B. 비타민을 먹다라고 하잖아요 B. 뭐 복용한다고 하기도 합니다만 B. 자, 비타민 먹는 거 항상 기억해 B.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B. 좀 정확하게 B. Do you always remember B. to take your daily vitamin B. Do you always remember B. to take your daily vitamin B. 앞으로 뭐 할 것 B. 해야 할 것 B. 이걸 remember to B. 그 다음에 부정서 나오는 거죠 B. 항상 매일의 비타민 섭취 B. 복용하는 것을 B. 먹는 것을 기억하느냐 B. 잊지 않고 항상 비타민을 먹느냐 B.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B. A. I set a reminder on my phone B. I set a reminder on my phone B. Reminder 하면 B. something that reminds somebody of something B. 누군가의 뭔가를 상기시켜주는 무언가예요 B. 그러니까 상기시켜주는 것 B.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B. 이게 뭘까요? B. 쉽게 얘기하면 B. 내가 전화기 어플도 이런 게 있잖아요 B. 언제 뭐해라 B. 알람 같은 B. 아주 정통적인 그런 거 말고 B. 특별히 건강 관련된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만약에 B.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B. 어? 지금 따따따따 B. 뭐할 시간이네 B. 뭐할 시간이네 B. 알려주는 거 B.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B. 그러니까 알람 기능 비슷한 거죠 B. 그런 거를 제가 B. 내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B. 간접적으로 B.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A.가 답이었고요 B. 고마워요 한번 해봐야 되겠구만 이건 뭐예요? 그쵸? Daily vitamin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이 제안을 고마워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죠 B. You should take vitamin daily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비타민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Oh, thanks. I should try that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C. The shop is open daily The shop is open daily 동일어 반복입니다 상점은 매일 문을 열어요 동일어 반복도 특별히 선택 의무문 같은 게 아니라면 한 85에서 90% 가량은 오답의 선택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2번 들어보죠 자, 굉장히 어려웠죠? 듣기가 여러번 역시 발음 상황에서 초반기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호주 영어는 영국 영어의 특징을 지니기도 하지만 또 미국식 영어의 특징도 지니고 있어요 이게 섞여 있죠? 아주 간단하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든 세대와 나이가 좀 어린 세대가 좀 나눈다고 해요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TV 프로그램들 호주에서 자체로 제작한 것들 그 다음에 미국 영어를 구사하는 그쪽 국민 영어에서 만든 게 수입되어 온 거 어느 연령층이 주로 어떤 영상을 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발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호주에서 만든 뉴스나 이런 것도 주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수입해 온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걸 주로 많이 보는 젊은 층들은 거기에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를 많이 구사한다고 해요 아주 일반론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석균형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Could I ride with you to work tomorrow? Could I ride with you to work? 그렇죠, to를 부드럽게 Tomorrow, 내일 너하고 같이 출근할 때 타고 가도 되겠냐 같이 차편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겠냐 물어본 거죠 A, a four-door car A four-door car Ride with you to work?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이죠 문 네 개짜리 차라는 얘기입니다 응답은 적절하지 않았고 B, my car is in the shop My car is in the shop 그래서 샵은 뭐겠어요? 제 차는 상점에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Auto repair shop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 차는 car is in the shop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동차를 수리해주는 수리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일 차를 내가 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신과 타고 갈 수가 없다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요청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되겠죠? B가 정답이 되고 C, please park on the street Please park on the street 길가에 주차하세요 역시 타고 뭐하고 이런 관련된 연상된 내용으로 함정을 만든 거였습니다 Next question number three 자, 들어보죠 I'll call the client about the contract change 자, 평소문 어렵습니다 I'll call the client about the contract change I'll call the client about the contract change 계약 변경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워요, 정보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전화한 데는 내가 뭐 칭찬해달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잘 들려요? 이럴 때 어떻게? 선택지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매끄럽게 대화를 완성시켜주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 그럼 질문하는 사람이 이런 의도였구나 라고 하는 거죠 들어보죠 A Did you sign all of the pages? Did you sign all the pages? 모든 페이지에 서명하셨습니까? 이거는 contract, 계약서라는 단어에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았고요 B That's okay I've just spoken to him 조심해야 돼요 답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떤 소리로 생각하면 안 되라는 의미에서 조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면 That's okay That's okay That's okay는 뭐예요? 오케이 라는 거예요? 그쵸? I'll call the client about the contract change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That's okay, 괜찮아요 I've just spoken to him I've just spoken to him I've just spoken to him 제가 그하고 방금 통화했습니다 하고 얘기 나눴어요 내가 얘기했다 통화했다 그러니까 You don't need to call the client 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답이죠 내가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괜찮아, 내가 이미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B가 정답 You can contact me by email 이메일로 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발음의 함정이죠 따라해보죠 contract 아주 짝으로 잘 나오는 발음 함정 pair입니다 단어자 정리하고요 Number four Are you taking the train or the bus? Taking, train, bus 선택해보면 짜장, 짬뽕 Are you taking the train or the bus? 간단했죠 Are you taking the train or the bus? 열차하고 그 다음에 버스 중에 뭘 타겠습니까? A Take as many as you need Take as many as you need 필요한 만큼 많이 가져가세요 동의로 반복 Take 함정이에요 그러나 조심할 거 제가 역시 포인트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선택 의문에서 선택 의문의 정답은 질문에서 나왔던 동의로 반복이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반복된 단어가 들렸다고 해서 바로 오답 처리하면 안 됩니다 Be I'd rather be on the train 괜찮아요? I'd rather be on the train I'd rather be on the train 저는 차라리 열차에 있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열차를 타겠다는 얘기죠 간접적이라고 할 것도 없죠 열차를 언급했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I'd rather be on the train이라고 했어요 저는 열차를 타겠습니다라는 얘기죠 rather would rather 차라리 뭐 하겠다 저는 버스보다는 차라리 열차를 타겠습니다 발음이 rather가 아니라 rather rather 해보죠 rather rather 미국식 영국식 rather rather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d rather be on the train 되겠죠? 정서에 B였습니다 C로 가서 C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train이라는 단어를 training 훈련 면수를 알아들었을 경우를 상정해서 오더월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 제가 오더월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단어를 잘못 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부문에 걸쳐서 이런 이제 내용으로 오더월를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것만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까요 자 평소문인데 이거는 조금 의도가 정확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역시 포인트로 평소문에서 문제 제기 그러면 응답 뭐가 나온다? 해결책 제시 혹은 제안 잘 들어보세요 There was an error There was an error 자 오류가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잖아요 There was an error in our advertisement in this morning's newspaper 자 newspaper인데 그 앞에 단어가 조금 발음이 이상하게 들리죠 There was an error in our advertisement There was an error in our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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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뭘까요? 자 미국 신용어로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근데 영구식으로는 advertisement 근데 영구식으로는 advertisement 예요 발음이 사뭇 다르죠 There was an error in our advertisement in this morning's newspaper 자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에 우리 광고에 오류가 있었어요 일단 내용이 집중해서요 발음 잠시 후에 달아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해결책을 얘기하는 게 유력하다 정답으로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A Then we'd better inform them Then we'd better inform them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them은 뭐예요? 당연히 신문사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가 실렸고 우리가 한 건데 거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신문사 측에다가 광고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뭐 게재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혹은 광고를 만들어준 광고 대행사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겠고 여튼간에 대문사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하는 사 측 신문사거나 아니면 이제 advertising agency거나 그 중에 하나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게 답이 되는 거였어요 문제를 제기했고 어 그러면 알려줘야 되겠다 해결책을 제시했죠 이렇게 대화 구조와 연결되었다 자 A가 정답이었고 B I have my own subscription I have my own subscription 저는 제 구독을 갖고 있습니다 subscription 이거는 이제 뉴스페이퍼에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함정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C mainly local news events mainly local news events 주로 지역 행사 소식이요 역시 뉴스페이퍼에서 연상되어 있는 내용으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part 2에서 방금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이런 발음이 나왔죠 이걸 하나 제가 지금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식 영웅씨 발음을 좀 차이를 한 두 영상에 걸쳐서 한번 비유를 해봤는데요 세 번 우리가 세 차례 했죠 기타 좀 발음에 차이가 나는 어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모음 자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발음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헷갈릴 수 있어요 토익이 잘 나오는 것들만 추려서 제가 노음까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walk 걷다 어렵죠 미국식 발음은 walk 충분히 입을 열고 walk 영웅식으로는 walk walk 한번 이건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walk 훨씬 더 입을 둥그렇게 덜 열고 턱을 떨어뜨리지 않고 walk 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자 미국식 walk 영웅식 walk 자 그 다음에 clerk 자 점원이죠 clerk clerk 이건 어렵지 않은데 영웅식으로는 clock 이렇게 clock 완전히 달라지죠 저는 다른 단어처럼 들립니다 clock clerk clerk clock 자 그 다음에 vase 자 vase 화병 꽃병 영웅식으로는 vase vase 완전히 달라지죠 해보세요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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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director 뭐 감독 혹은 임원할 때 director 영웅식으로는 director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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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스케쥬얼 스케쥬얼 일정이죠 스케쥬얼 셰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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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쥬얼 셰쥬얼 이렇게 되는거죠 새끼줄 셰쥬얼 스케쥬얼 셰쥬얼 셰쥬얼 자 그 다음에 매암 여자를 높일 때 매암 매암 할 때 매암 하잖아요 영웅식은 뭐라고 하냐면 mom 마음이라고 해요 이게 되게 웃겨요 can I help you mom 하면은 식당에서 이제 종업원이 손님에게 여성을 이제 존칭하면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숙념은 하는데 엄마 도와드릴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can I help you mom 하면 영웅식이 매암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오늘 답해놨던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미국식이고 advertisement 시작 advertisement 강세가 이동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음절로 advertisement 이게 영웅식 발음입니다 자 그리고 laboratory laboratory 실험실 미국식 강세가 이동합니다 영웅식은 laboratory 시작 laboratory 이음절로 사뭇 달리게 들이자 laboratory 다시 한번 laboratory 그렇게 laboratory 마지막 leisure leisure 자 우리가 레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레저 스포츠 자리 레저 미국식 발음을 leisure 맨 끝에가 bonjour 할 때 프렌치즈음 발음이죠 느끼하게 leisure 근데 영웅식으로는 leisure leisure 우리의 레저하고 비슷하죠 이게 leisure leisure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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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은 토익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빈출한 어휘들이니까 발음의 차이가 큰 것들 정리를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영상으로 part 2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문제 개수는 그렇지 않지 않았지만 기본이 되는 내용들은 모두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혹시 part 2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기 시작하신분들은 각 영상이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점 푸시면서 중요한 문제 풀이 접근 방식 오답을 만드는 방식들 포인트들 각 의문사별로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조금 여러분이 더 어려워하시는 part 3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제 안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